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주식 전문가 맞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세은입니다. 일주일 안 나오셨는데 좀 섭섭하지 않으셨네요? 그런데 여기는 마키아벨리는 굉장히 깊은 수준의 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뜨면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요. 아, 지금 너무 부끄러운 게요. 아니, 이게 사실 제가 2006년부터 증권사에 다녔고 그곳에서 펀드 관련된 일이랑 파생상품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주식은 주식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워낙 분야가 많다 보니까 자기 분야 말고는 조금밖에 몰라요, 사실. 그래서 주식 전문가니까 제가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금융재정 전문가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네, 네. 일단 금융기관 오랜 경험이 있다 정도로. 네. 조정훈 의원이 민주당을 배신하고 물론 당은 달랐습니다만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 정의나 비슷했는데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계은행 근무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세현 소장님 같은 분이 좀 더 민중적으로 또는 진보적으로 금융과 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2018년, 2020년 청와대 들어가겠지 입점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좀 사실 많이 까먹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쉽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최지훈 박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큰일이군요. 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현재 좀 이슈되고 있는 김포와 서울시 편입 문제. 네. 이거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김포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저는 이게 툭 나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천공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의도된 이야기인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여기서 김기현 대표가 워낙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워낙 더 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툭 한번 던진 이야기이지 않았나 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중진들, 영남 스타 의원들이 수도권 가라라는 혁신위원장의 얘기. 스타가 있긴 있습니까? 본인은 스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를 혹시 염두에 두고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 그때 잠깐 했어요. 혹시 수도권이면 김포? 왜냐하면 또 접견 지역이 있다 보니까 보수색이 좀 강하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노렸나 싶기도 했고 또 다른 의혹은 제가 이건 제 혼자만의 내피셜이었지만 혹시 김포에도 장모님의 땅이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공이 서울을 경기도를 다 서울화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메가시티니 뭐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걸 보니 또 아 또 천공이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 차라리 그냥 김기현 대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설했던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죠. 이미 메가시티죠. 여기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지도를 봐도 황당무게한 게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중간에 여기는 편입 안 합니까? 네. 저기 위쪽의 고향 쪽은 편입 안 합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좁은 통로로 이어지는 김포를 편입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도상으로 봐도. 아니 그림이요. 무슨 강아지 같은데요? 아령 같다고요. 아령? 찌그러지는 아령. 아니 공룡인 공룡 같아요. 아까 이렇게 못 낀 공룡같이 생기기도 했네요. 공룡 만내 공룡시티 됐네요. 그러니까 메가시티처럼. 이미 서울은 메가시티예요. 메가시티죠. 사실 서울도 계속 확장돼서 지금의 서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포만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 광명 같은 경우도요. 완전 옆에 있고 붙어있죠. 심지어 광명은 앞에가 공이 있습니다. 공이에요. 그럼 광명도 서울하고 그럼 그 밑에 안양은 또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성남은 어떡할 건지. 또 우리 장모님 땅만은 양평은 어떡할 건지. 그렇죠. 남양주 양평. 그냥 죄다 서울해야지 왜. 그럼 뭐 그러다가 계속 넓혀서 대한민국 전부 다 서울하죠. 서울하면 되겠네요. 우리도 도시국가로 가는 겁니다. 싱가포르처럼. 아 우리 도시국가입니까? 도시국가로. 거대 도시국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서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저발전 지역이고. 그렇죠. 실제로 변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 그러면 김평은 들어오면 더 변방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구청은 시하고 달라서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김포에다가 쓰레기 매립장 해. 김포 구가 됐는데 그러면 거절을 못합니다. 해야죠. 그다음에 거절 폐기물장 해 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가 저렇게 접경지역이랑 바로 붙어 있을 수가 있나요? 저기 위에가 북한이에요? 북한이잖아요. 제가 캠핑을 좀 좋아해가지고 가족들이랑 캠핑을 가는데 김포로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주로 캠핑장이 좀 부지가 넓어야 되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니까 접경지역이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 성이 있는 데 가셨구나. 산성이 있는 데.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캠핑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확성기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여기가 수도가 된다? 그냥 포탄 하나 툭 던지면 수도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확성기 수도가 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김포시장이 저기 김포하고 강화도 옆에 섬입니다. 조사이에 대명항이라고 있는데. 대명항 있죠. 저기다 서울항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서울항이요? 기가 차가지고. 저기가 물살이 세가지고. 옛날에 병자호란 때. 몽골 전쟁 때. 몽골군 못 건너온다고 하던 곳이요. 그리고 수심이 얕아요. 항이 불가능한데요. 배가 못 뜨지 않습니까? 수심이 얕은데요. 큰 배가 못 떠요. 막 던지는 거야. 좀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툭 지금 던졌지만 김기현 대표의 이런 말 한마디가 사실 김포 시민과 서울 시민 간에 또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 이해 관계자끼리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봐요. 김포든 어디든 서울로. 그러려면 좀 긴 우리가 호흡으로 장기적 계획을 딱 따라서 별 문제 없이 예를 들어 세금 문제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 없이 진행을 될 수 있게 차분하게 해야지. 야 김포 내일부터 서울에. 어 그래요. 또 서울시장은 또 고려를 해보겠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포시장이 오세훈하고 가깝거든요. 그리고 제가 짐작한데 조만간에 하남에서 서울하고 통합하자는 이야기 나옵니다. 혹시 이창근 위원장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하남에 그 방송에도 나오시는 분인데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 오세훈계예요. 그러면 내가 친한 집, 자치단체 시장들은 다 서울하면 되겠네요? 그냥 김성규, 우리 양평 전 군수님, 지금 의원님. 양평이야말로 진짜 서울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도로도 휘게하는데 뭐 그까짓 거 서울 편입 못합니까? 서울에 녹색 공간이 필요하다. 양평을 흡수하자. 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 있죠. 우리 장모님 딱 이제 또 서울이 되는 날이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전공자니까 하나만 딱 드릴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일본의 도쿄도가 한 3천만 정도 됩니다. 초광역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인구가 줍니다. 그러면서 도시 외곽에 초광역으로도 흡수됐던 도시들이 전부 다 유령도시가 되어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서울하고 서울 핵심부하고 김포하고 줄 하나로 연결합니다. 교통망 하나로. 서울하고 양평하고 교통망 하나로 연결합니다. 그렇죠. 서울하고 하남하고 교통망 하나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쇼핑부터 해서 문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서울로 다 갑니다. 그렇죠. 빨대효과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 내의 상업 자체가 완전히 자멸해버립니다. 오히려 이제 강남이 더 돋보이게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더라고요. 차라리 다 서울하고 강남특별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광교, 판교, 분당 이런 데는 서울보다 집값도 높고 산업이 더 발달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자기 주도로 핵심 도심을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김포가 자기 핵심 도심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또 그런 데가 어딘가 하면 남양주. 남양주. 이런 데도 핵심 도심이 없어요. 화성도 옛날에 그랬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러면 핵심 도심이라면 그 도시 안에 있는 다운타운 같은 거. 그렇게 있어야 해요. 김포는 없나 보네요. 김포가 없죠.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살인의 추억 영화. 네. 어딘지 아세요? 화성. 화성이 왜 그렇게 됐냐면 화성에 공장을 몇 개 짓고 아파트 단지를 몇 개 짓고 거기서부터 서울로 선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동네끼리는 연결이 안 돼 있는 논두렁길 수준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 안 좋아서 살인의 추억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게 도시를 우리 흔히 표현할 때 초광역 도시를 방사형으로 만들었을 때를 챙기는 문제점이에요. 방사형이라는 게 서울에 점을 찍고 나머지 도시들과 선으로 연결하는 이걸 방사형 초광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공한 초광역을 어떻게 하면 환상형 도시라고 해요. 베이징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베이징 가보셨어요? 1환, 2환, 3환 이렇게 있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냥 왜 이렇게 넓어 이렇게만 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치면 지하철 2호선처럼 순환선 도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옆으로 옆으로 도시들하고 연계되도록 해요. 베이징 핵심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도시들도 발전하고 베이징 핵심부하고도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형 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도 차라리 김포부터 하남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방사형을 만드는 데에 오히려 차라리 유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안했던 게 김포, 고향, 파주를 합쳐서 평화혁신도시를 만드잖아요. 같이 붙어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고. 또 여기는 또 메트로보다 메가시프트보다 작은 메트로 개념. 한 200만, 300만 대년 도시들을 만들고. 실제로 수원이 그렇잖아요. 수원이 주변 도시들을 흡수해서 한 13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메트로가 되는 거고. 성남도 메트로가 되고. 고향도 메트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자족도시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의 발상이 참 신기한 게 물론 이거 굉장히 자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성사되려면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가 또 돼야지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청주랑 청원 그 도시가 합칠 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그 다음에 절차. 다 하나도 많이 오래 걸렸던 사건입니다. 합쳐! 이것만은 공산 전체를 죽인 거죠. 만약에 그게 된다면요. 그렇죠. 저는 이 국민의힘이 아직도 그렇게 회초리를 맡고도 정신 못 차렸다. 제가 봤을 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안 좋아해. 정부하고 상의 안 한 거야. 성공했다잖아요. 글쎄요. 그까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홍준표 반대하죠. 부산시장 반대하죠. 김진태도 반대할 거고. 인천시장도 반대할 거고. 모두가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김포 주민들도 일부는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부는 이 사항에 관심 없는 분도 있을 테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게요. 이 구가 돼버리면 이 재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듭니다. 그러면 시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재정적으로는. 변방이 되는 거예요. 변방에 변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저는 오히려 이러다가 김포 땅 좀 뺏길 것 같아. 서울에다가 가까운 쪽. 아파트 좀 짓게 내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그림 딱 보시면 황당 무게하다는 게. 진짜 황당해요. 바로 나오실 겁니다. 여기는 뭐야 그럼. 여기는. 붕떴어. 여기는 뭐야 붕떴어. 붕떴어. 황당 무게하죠. 그림 자체가. 오히려 지금 수도권 과밀화를 어떻게 보면 좀 더 회소해야 되는데. 더 집중하고 있으니까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참 황당 무게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얼마 전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가계부채 위기 시 IMF 몇십 배의 위력이 있다. 한국 망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가계부채도 사실은 부동산이죠.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것이고 또 아니면 자영업자 대출이 별도로 있는 것인데요. 아니 웬일로 또 이렇게 민생에 갑자기 관심을 가졌나. 그런데 의아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97년에 겪었던 IMF 이른바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강력한 위력이 될 것이다 라며 역시나 또 전 정부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영끌 대출. 영혼까지 끌어놓은 대출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초이노믹스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14년부터 한 16년까지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체에 있었습니다. 그때 금리 대폭 낮춰줬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담보가 없어도 대출 많이 받을 수 있게 했고 우리가 DS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풀어줬었고 사실 부동산이나 경기나 이런 금리 인하 효과는요. 오늘 올렸어? 바로 내일 반영이 아니라요. 이 돌고 돌아 경제 시스템 한 1년 후나 2년 후가 돼야 그때와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빚내서 집사라 했었던 그런 충격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넘어가면서 이게 조금쯤 촉발됐고 또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 기조가 폭발이 된 거죠. 시초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겁니다. 사실 금리 문제도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에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 금리가 5.5%, 7%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의견이 분분한데 만약에 최악으로 7%까지 간다. 그럼 우리와 금리 차이가 두 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리를 오를 수밖에 없는. 못 버티겠네. 네, 못 버텨.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이 말안, 그 가계부채의 위험이 시작이 되겠죠. 이자가 한 7%, 8% 돼버린 대로는 진짜 심각하겠네요. 지금도 사실 대출금리의 이자가 적으면 6% 되고요. 보통은 7%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8%, 9% 이른바 제2금융권은 이미 두 자릿수가 넘은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맞아요. 가계부채 위기 때 몇십 배 위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부 초반부터 경고했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고 정부의 대책을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계부채 위기의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나라 GDP의 104%가 지금 가계부채입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고 노력했고 돈을 벌어도 빚을 다 못 갚아요. 혹시 대출 있으세요? 저 있죠. 많습니다. 저도 월 이자만 1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자 100만 원은 작은 수준이에요. 그렇습니까? 저는 진짜 금리에 오르면서 기준금리가 0.25% 오르지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훨씬 많이 오르거든요. 그것보다 예대맞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처음 대출 받아서 이자 낼 때는 한 90만 원 정도였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게 100만 원이 넘어버려서 104만 원까지 올라가버렸어요. 저는 100만 원 후반대였는데 앞에가 2로 바뀌었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정부에서 지금 매우 어리석은 게요. 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냅니다. 이른바 50년 대출 상품을 마련해요. 50년 대출. 지금 이자가 이렇게 높아지는데도 대출을 더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경기가 침체되다 보면 당연히 부동산 경기도 하락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에 하락도 싫어하고 상승도 싫어하잖아요. 급속한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래량 자체가 거의 반토막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주택 가격도 떨어졌고 분양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건설사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요. 사실 건설 경기기 부양이 내수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그런 의지 때문에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건 매우 단순한 처방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좋아요. 활성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활성화를 대출받아서 집 사는 걸 시작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지금 가계부채가 사실 뇌간입니다. 지금 경기, 잘 지적했어요. 가계부채 위기 때 외환위기 몇십 배 미력이. 실제로 그런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런데 가계부채 위기인데 불구하고 50년짜리 대출을 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가계대출이 터지면 주택 매매, 투매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완전 부동산은 올라가는 거죠. 붕괴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미국발 금리 인상 효과 때문에 미국, 호주, 일본 전부 다 가계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수치로도 다른 나라는 가계부채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인데 경제까지 호황이고 일자리까지 많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잘 나가요. 미국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줄을 줄이고 있어서 실제로 투자하는 이런 소비자, 금융투자자나 월류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금융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저 금리 인상의 속도가 낮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주목을 해요. 예를 들어 물가지수,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촉각을 세워서 이 지수가 제발 안 좋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액치만 해도 독감에 걸린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미국만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이 미국이란 강대국의 영향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받는 게 우리나라인데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 그런데 이런 또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부동산이라든가 주택 문제로 보면 그런 상황인데 주식 문제로 보면 이게 또 역으로 막 작동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호황이라는 것은 미국이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잖아요. 또 딱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 그렇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나 금리에 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미국 금리가 끝도 없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더 올릴 수도 있다는까지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국채 금리, 이른바 10년물 장기채의 금리가 올랐어요. 그 말에는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국채에 대한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세계에서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채가 어떻게 보면 비싼, 귀했던 물건이 약간 하찮은 물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굉장히 지금 복잡, 단안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건 금리가 높아지면 그냥 예금해버리지 주식에 투자할 필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 상황은.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자산이 국채 가격 자체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과연 해야 되냐 하는 의구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말에 뭐합니까? 미국이 저 정도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가 아마 떨어질 일은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올라가긴 할 건데 그게 시기가 언제냐, 언제 발생할 거냐. 이 문제가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 더 버틸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억지로 참고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올리면 이제 서민부터 작살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미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인데.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오를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년 총선까지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저희가 슌페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화랑에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폭발하는 게 불황의 시작이라고 슌페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놔두고 터질 건 터지고 나중에 자정작용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논리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도 지금 우리의 경제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요. PF, 부동산 PF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터질 게 너무 많은데 붙들고 있어요. 그거 뭐 김진태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김진태발의 시장이었지만 그 이외에도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 와중에 저축은행들이 보통 건설 경기, 건설주와 건설회사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축은행이라는 게 대부분이 중소상공인들이라든가 시장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 부산 저축은행처럼. 맞습니다. 그럼 이게 또 서민들 재산 날리는 피눈물 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네요. 피눈물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저축은행이 망하게 되면. 그런데 일단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긴 하지만 그 이후에 금액은 이거는 다 날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저축은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부산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이용을 많이 써서 자살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산 저축은행 사건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이런 게 발발하게 되면 정권의 가장 불리한 이슈거든요. 이 경제 이슈는. 그래서 지금 붙들고 있는 PF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PF라고 하면 수준 자체가 몇십조가 되겠네요. 그렇죠. 몇십조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기의 상황인데 지금 이걸 막고 있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정부 초부터 이런 흐름과 시그널이 있었을 텐데 기재부는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있었어요. 기재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나와서 경기 나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도리가 없다. 국가재정관리만 하고 시장에 대해서 어떤 룰러로서 작동하는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엊그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세수가 빵꾸가 났는데 무슨 돈으로 하겠냐고 그것을. 제대로 좀 이렇게 분석하고 이걸 계획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정부를 정말 못 믿겠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 임 소장님 생각은 확대재정을 해가지고 경기를 호황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을 풀어야 된다고 기본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데 돈이 없다. 돈이 없죠. 그러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을 만약에 빌리게 되다가 이제 환율이 막 오르잖아요. 못 갚잖아요. 그게 외환위기가 되고 그게 IMF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가겠어요? 지금 정부가 실제로 본 예산 이외에 우리가 이게 이른바 비상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 재정에도. 지금 비상금 갖다 쓰고 있거든요. 한국의 계획과. 네. 그러면 지금 정부가 돈이 없어. 세수가 안 거치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세수는 왜 안 거치겠습니까? 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안 거치는 거잖아요. 소득세.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 청년 취업 최고치고요. 취업 늘어나는 수치는 어느 것이라면 대부분이 60, 70, 80의 이른바 단기 일자리, 노인 일자리, 정부에서 만든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활력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정말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고 아예 취업 포기자들이 지금 점점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고 당연히 그에 맞물려서 기업들, 중소기업들 다 지금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은데 삼성전자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중소기업을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가 거칠 데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번 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전폭적으로 깎아줬어요. 그럼 도대체 돈을 어디서 걷냐고. 그런데 대기업은 범인세 인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 1%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본인들이 오히려 세금을 내면서까지 그 법인세를,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세금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인세는 한 번 낮춰지면 다시 올리기가 또 어렵습니다. 이게 몇십 년 갈 수도 있어요. 관심 없다고 하지만 굉장히 관심 많죠. 그럼 세금도 없고 돈을 어디 씁니까. 지금 서민들은 이러고 가계부채 때문에 난린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R&D 투자 비용을 줄이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4, 5년 동안 한국의 신성장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 개발 이런 거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DJ 때 우리가 R&D 투자가 엄청나게 갑자기 늘렸잖아요. 거리다 보니까 그중에서 물론 분명히 먹티도 있었어요. 뭐를 해줘도 있고 돈 먹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중에 서너 개의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고 삼성도 사실 그때 엄청나게 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기업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건데 이게 검사다 보니까 그중에 몇 명이 돈을 먹고 튀었다. 이것 때문에 돈을 아예 전체 다 줄 수 없어. 그런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미래를 앞으로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의 핵심이 또 R&D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성장 동력인 거잖아요. 미래 성장 동력.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했다고 하는데 성장 동력의 예산을 깎았는데 어디서 성장 동력을 찾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2022년 작년 말에도요. 돈이 없어서 연구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과학자 연구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말이 앞뒤가 다르네요. 그런데 올해 연구개발 예산 3조 4천억 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당장 R&D 예산이 삭감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끌고 뭔가 창조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인력들이 외국으로 다 나갑니다. 독일 가겠다. 중국이든 독일이든 일본이든 다 갈 수 있죠. 그런 기술자들은. 제가 이제 독일에 스타트업하는 벤처기업들 한번 투어를 해봤거든요. 거기는 우리처럼 R&D 자금만 주는 게 아니고 대기업하고 연결을 해주고 경영 컨설팅까지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제조업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사실 자동차로 묶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일이 또 우리나라랑 경제 구성이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제조업 중심. 제조업 중심의 수출 중심의 그런 경제 구조. 굉장히 비슷해서 작년 올 초에 잠재성장률 이런 것을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 일본 독일이 굉장히 비슷한 추위로 떨어졌어요. 3대 제조업 강국 아닙니까. 국가가. 그런데 지금은 일본 경제 살아나고 있고요. 독일 경제 살아나고 있는데요. 독일 엄청나죠. 지금. 우리나라만 꼭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 갔다 와가지고 독일의 인력 수출하는 사업 한번 해볼까. 부상한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컴퓨터 인터넷 따르는 기술이 보편적으로 세계 최고래요. 그렇죠. 최고래요. 그래서 약간의 독일어나 약간의 영어만 할 줄 알면 독일의 중소기업들 가도 우리나라로 치면 연봉 한 7, 8천을 받을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게 독일은 벤츠 본사보다 1차 밴드가 월급을 더 받아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단으로 깎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밑바닥이 튼튼한 거죠. 어떤 저도 예전에 외국에서 기업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런 임금 구조가. 왜 그러냐 물었더니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정규직. 이른바 계약직 연봉이 훨씬 더 높대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전문가로 높고 오히려 정규직으로 공무원처럼 월급 딱딱 받는 사람들의 임금은 더 낮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이른바 정규직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임금이 훨씬 높고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계약직들이 임금이 낮습니다. 이런 희한한 임금 구조가 있어서 외국 기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놀라워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산업정책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총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우리 임세연 소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결국 한국이라는 자본주의가 투자라는 것은 양대축 아닙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이잖아요. 건강한 자본주의로 가려면 어느 게 더 우선시되어야 합니까? 저는 건강한 자본주의로 가려면 사실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산이 자산 형성을 부동산으로 하는데 땅이 좀 좁고 집 하나 마련해야 된다는 그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강박관념이죠. 네.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저는 부동산 말고 다른 금융자산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 자산 이동이 가야 그게 좀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런 금융자산을 사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선순환이라는 돈은 돌고 돌아 돌고 돌아 결국은 나의 주머니도 채워지고 기업도 살아나게 되고 또 기업이 살아나게 되면 선순환을 또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투자의 방향은 금융자산 투자나 부동산 이외의 투자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에 투자되면 그 돈이 거기서 막혀버립니다. 돌지가 않아요. 땅에 묵혀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재정이나 이런 경제순환에서는 바람직한 구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폐신화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 한 30년 전에 주식을 샀던 투자자 같은 금액으로 했었을 때랑 부동산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어디 샀을 때 투자 수익률 비교해봤을 때 사실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투자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제가 그 안타까운 대표자인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염분할하기 전에 그때 13만 원? 12만 원 할 때 제가 한 1억을 좀 더 갖고 있었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얼마인지 알았어요? 100억 넘어요. 생각하면 진짜 아까워 죽겠어. 물론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나 이런 금융자산 투자를 투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이런 자산 형성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안 좋은, 주식 투자에서 망했다, 투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어서 안 좋게 생각하지만 사실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는 되게 건전하고 좋은 경제 활동의 일환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투자에 대한 교육도 어릴 때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좀 시켜야 될 것 같다고 그것도 느꼈습니다. 그거 참 수준 이하의 질문 하나 좀 돈이라는 단어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인가요? 돌고 돌아 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진짜 돌고 돌아 돈이죠. 그럼 또 하나 질문 자본주의의 본질적 성격이 주식회사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딱 그거라고는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어떤 구성원의 하나인 거지 주요 방식 중의 하나인 거지 딱 이게 이퀄이거다라고는 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거죠. 산업적 생산, 근본적인 것들이 존재하고 경제 구성에는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하나 규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자본주의의 핵심은 어쨌든 돈을 내가 벌고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우리가 일로써 뭔가 이렇게 순환하는 경제를 일으키는 거로써 만드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건전한 방식인 거죠. 주식회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부의 분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공감한 자본주의가 된다면? 부의 분배라고 보기에는 주식회사를 구성이 돈이 많을수록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의결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배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자본주의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주민주주의라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제가 3%가 있어요. 아니면 사회주의 있어. 이거 의결권 차이가 확실히 크죠. 우리 정치적 민주주의하고는 다르네. 정치적 민주주의는 지능이든 지식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모두가 똑같은 한 표인데 경제에 의해서의 민주주의는 주식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라는 돈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차이가 존재하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긴 한데 예를 들어 IPO라고 해서요. 주식 공개라 해서 실제로 주식을 우리가 신주, 공모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식 발행할 때 IPO라고 해서 용어가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새로 주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회사가 주식회사가 되겠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 수 있게 그 주식을 풀어줘요. 그걸 갖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러면 서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이 딱 상장되고 다음 날 되면 두 배 뛰는 것, 세 배 뛰는 것도 많거든요. 신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기억하는 게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BTS가 있고 하는 그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주식의 신주 발행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공모주를 하겠다고 막 몰려와요. 증권사에. 돈을 갖고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방식이 내가 추첨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순서만큼 배정받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관리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리 편하기 위해서보다는 이게 주식의 수량은 작고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여기는 투자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내가 그 돈을 다 쏟아 붓는 게 아니라 일단 한 주를 사려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치면요. 이거 5천만 원을 2주에 산 게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약간 권리금처럼 내고 며칠 동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전체 다 모집을 했을 때 주식이 만약에 100주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한 1억이 모였다. 1억이 모였다. 그러면 이걸 다 나눠요. 몇 분의 몇으로. 그러면 내가 한 주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한 천만 원 정도 있어야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계산이 나옵니다. 나중에. 돈의 퍼센테지에 따라서 배당을 내준다. 추첨이 아니고. 그래서 배당이 돼서 나중에 이걸 최종으로는 다 돌아서 쫙쫙쫙쫙쫙쫙 분배가 됐을 때 돈이 많은 순서대로 이게 주식 배당이 되죠. 이야 이거 좀 심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주식이 100개 있으면 내가 10억 넣으면 이거 나눌 때 10억의 퍼센테지만큼 주고 5억 넣는 사람은 5억의 퍼센테지만큼 준다. 이거잖아요. 추첨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네. 추첨이 아니죠. 그 가격대로 주죠. 근데 이거 물론 근데 딱 배분해서 100억에 한 주 100억에 한 주는 아니에요. 돈 넣고 돈 먹겠네. 네. 어느 정도 약간 기본적인 건 깔아줍니다. 기본으로는. 왜냐하면 많을수록 하면 한만짜만 돈 재벌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런 한계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른바 권리금이라고 할게요. 그 권리금이 많을수록 배정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죠. 이게 사실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면이자 핵심이죠. 이제 부동산 이야기에서 주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실 한국의 부동산은 높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대한민국 시골까지도 땅값이 다 올랐어요. 심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은 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사실 강남은 외국 대도시들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편 아니에요. 그렇죠. 맨하튼 이런 데 비교하면 맨하튼이나 런던 파리 이런 데 도쿄하고 비교하면 높은 편이 아닌데 서울 전체를 보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제 아는 분도 강남 서초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운이 좋게 일찍 진입을 하셔서 주택을 갖고 계신데 작년, 재작년 봤을 때 본인이 무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섭다고 이래도 되나 싶어서 무섭고 본인도 자녀를 세 분을 키우는 분인데 이 내 세 자녀가 과연 지금 살고 있는 내 아파트에 문지방이라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올랐는데 기분 좋은 것도 있겠지만 올라서 걱정된다. 재산은 올랐지만 또 살아야 되는 거니까. 살아야 되고 세금도 또 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강남 집값, 서울 집값 이 정도로 가다가 나중에 모든 경제의 블랙홀이 이쪽으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선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게 저도 지금 이제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서 그걸 계속 대출이자 내내고 좀 허리가 휘는데 그래도 저는 집을 살 수 있어서 다행인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미래 세대는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비싸면 또 예를 들어 서울에 서울에 꼭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서울에서 집 사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저도 걱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황당무게한 상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집이 있는데 엄청 비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런데 상수 가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는 걸 숨긴 거야. 숨기고 그냥 몇십 년 거 그대로 사는 거야. 이런 생각도 안 드세요? 혹시나? 그럼 나중에 이거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감옥 가는 거니까? 사망신고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런 상상도 되는데 부동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이 분명히 높습니다. 주식은 그러면 한국 경제의 규모라든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봤을 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국 주식 시장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낮죠. 아, 낮습니까? 다는 해버리시네요? 네, 낮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기업 수준 그리고 기업이 창출하는 여러 가지 이런 가치에 비해서는 사실 한국 주식의 가격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 지금 현재 종합주가 시수가 어느 정도 되죠? 오늘이 많이 떨어져요. 2,300 정도 되던데요.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2,300 정도 됐는데 우리가 3,330까지가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2021년 한 6월, 7월쯤이었던 거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부 들어서 한 400포인트 가량 떨어졌어요. 약 17%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락했네요.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내 변수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작년, 작년에 올라서 어떻게 보면 그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다 점차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탓인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연결됩니까? 왜냐하면 경제적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국가인데 그러면 다 대부분의 기업이 무역에서 이득을 창출하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무역 수지 계속 몇 달 연속 적자고 흑자가 잠깐 기록해도 불확령 흑자 이른바 총 무역 양은 줄어들면서 다 줄어서 불확령 흑자로 지금 경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IMF라든가 여러 신용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잠대성장률 자체를 계속 줄이고 있는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투자자들은 딱 보는 건 돈밖에 안 봅니다. 이 나라를 내가 여기 투자해서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이득을 보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성장률도 낮아 현재 성장 잠재율도 낮아 그리고 지금 기업의 수출길도 잘 안 돼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금리와 환율 이런 것도 미국이 봤을 때 오히려 돈도 빠져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경제 대책 제대로 말하면 된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북한과의 여러 가지 예민한 상황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북한 변수도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시장이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주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전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에서 이른바 도발을 한다면 미사일 쏜다 미사일 쏜다 도발을 한다면 다음 날 주식이 폭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노무현 정부 되고 나서부터는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굉장히 안정화가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약간 생겼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기재부 장관 한마디만 주식 올라가고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커졌고 많은 신뢰가 그동안 쭉 쌓여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외부 변수 예를 들어 북한의 변수에는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생겼어요. 모든 걸 다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예를 들면 대통령의 외교 정책 한일 일방적인 외교 정책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IRA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이 반도체 사업에 다시 또 뛰어들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들도 우리나라 주식에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97년도에 IMF가 왔었잖아요. 그 전조 증상이 사실상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과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이런 반도체 산업에 약간 바짓가락이 붙잡고 있는 초기 단계였고 전자제품 만들 때죠. 전자제품 만들 때죠. 그래도 반도체가 이게 가격이 전자제품 가격이랑 연동이 거의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IMF 전조가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업도 약간 무너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지금 그래프가 그 당시 그래프와 똑같습니다. 96년도의 그래프랑 지금 그래프가 거의 동일해요. 90년대, 2000년대 전기전자제품 수출 단가 추이와 지금 단가 추이가 똑같고 그 당시에 그래서 반도체 등 전기전자 이런 제품의 가격이 폭락하고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등 이런 경쟁 이런 국가의 환율이 인상되면서 경쟁이 촉발이 됐죠. 그리고 이른바 미국인 연준이라고 해요. FRB가 연준이 정책금리를 본인들의 자국의 상황에만 보고 결정하는 것 이 세 개가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라.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커졌고 글로벌 기업들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 한국이 외환위기라든가 그런 공황이 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위기로 오면 세계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각 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가 발동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누가 잘못됐다고 도와주고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 먹고 살기 바빠 죽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챙기겠으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변수 특히 한국 같은 나라의 변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IRA라든가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한국에 전혀 양보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국중심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요. 세계에서 공장 찍고 있느라고 각 주마다 바빠요. 다시 재조업하겠다는 거네요. 각 주마다 바쁘고 지금 삽뜨느라고 미국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거 다 내년 대선과 이런 것 때문에 다 대통령이 다 어떻게 보면 투자와 일자리 갖고 온 거예요. 반면 우리나라 설비투자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설비투자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R&D 투자 줄이는 거하고 설비투자 줄인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펀드멘터를 엄청나게 위협하는 요소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요. 경제 성장커녕 지금의 상황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안한 게 97년도의 상황과 매우 이런 게 여러 가지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대내외 변수가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또 그때 정부와 지금의 정부의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김영상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 때. 일단 대통령이 경제 모르네. 네. 모르고 대처할 줄 모르고 그러면 보고를 제대로 안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제대로 안 받고 알아야 보고를 받지. 보고도 알아야지 받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 보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지금 위기임에도 여러 가지 포착이 되는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너무 한가하게 이념 타령이나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닥쳐야 아냐. 이렇게 닥쳐야 닥쳐야 하면 그때는 망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좀 야당이랑 협조해서 가장 중요한 이 경제 대책 그리고 지금의 상황 그다음에 가계부채의 상황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어떠한 입법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지지한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저는 야당도 민생경제라고 해서 몇 가지 항목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서 전체적인 경제운용에 대해서 좀 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그걸 사실은 정부에서 큰 재책으로 예를 들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으로 경제는 이렇게 단편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쭉 이어진 거기 때문에 큰 항목으로 이렇게 계획을 내고 사실 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이제 야당 협조를 구하는 거고 거기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채우고 하는 과정인데 지금 정부에 손 놓고 있는데 야당이 혼자 어?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면밀하게 국회가 예산 편성권이 없으니까. 예산 편성권이 없으니까. 국회는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줄이려야 줄일 것도 없이 그냥 다 줄여갖고 와가지고 정작 중요한 민생 예산을 줄일 게 없습니다. 결국 이제 줄일 건 대통령실 예산이나 여행 경비 여행 경비 이른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예산 이런 거 줄여야죠. 지금 줄이려는. 그게 뭐 얼마 되겠어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경제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의 변동을 보면 어쨌든 그게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경제적 결과 아닙니까? 주식의 변동으로 봤을 때 과연 역대 정부에서 보수 정권이 잘했는지 아니면은 진보 정권이 못했는지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떤 수준인지 이거 한번 역사적 통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요. 보수 정부가 경제 잘했다. 그 지표가 예를 들어 주가 지수다 하면은 말짱 꽝입니다. 꽝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가장 주가 지수가 높았던 때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는 일단은 경제 성장률마저도 제일 높았고 주가 지수가 거의 100% 넘게 성장했죠. 그거는 사실 노무현 정부도 잘했지만 김대중 정부가 닦아 놓은 좀 덕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 정부의 김영상 정부에서는 마이너스 17%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이 마이너스 17% 김영상 정부 동안 이야 나라를 거덜냈네 완전 그 당시 IMF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렇게 지표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이 마이너스를 메꿔가기 시작했죠. 메꿔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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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서 80% 주가 지수가 확 올라간 상황이 됐죠. MB 정부 때는 어느 정도 MB 정부 때는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의 3% 정도 그걸 사실 노무현 정부 때 FTA였던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도움도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 때도 올랐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안 오른 정부는 별로 없어요. 안 오른 정부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수치를 얘기해 드리면 노태우 대통령 때 일단 간단하게 취임일 때와 퇴직일 때 보면 노태우 때는 5.9%였고요. 5.9% 올랐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마이너스 17 약간 얘기 드렸고 김대중 대통령 19% 19%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거 놀랄만한 수치인데 184% 184% 올랐다고 주식이 주가가 592로 시작했어요. 코스피가 그런데 퇴임일에는 1686 동학개미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께 우리가 정말 존경해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 됩니다. 184% 역대 최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09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018로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18% 18%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2009로 시작해서 2097 그래서 4.3% 4.3%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2270 그래서 2661로 끝났습니다. 17% 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단하네. 지금 코로나 위기에도 그 정도였다는 건 그렇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주가가 최초로 3000을 돌파했습니다. 3000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그랬던 시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2600에서 2300으로 꼽불어졌다. 그러면 한 5%, 6% 떨어진 거네요? 17% 떨어졌다. 17% 떨어진 겁니까? YS 다 똑같은데 비슷하죠. 그리고 제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부터 YS때랑 비슷하다고 얘기 들었죠. 경제 상황이랑 등등 YS는 경제를 모르고 경제를 알았잖아요. 네. 경제를 알았다. 이분은 뭘 알까? 이분은 이제 주도를 아시죠. 주도. 주도를. 주식하고 같은 주자인가요? 네. 다른 주로 해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국민 1인당 GDP도 줄었다면서요? 최초로 줄었다고 하더라고. 최초로 줄었죠. 그러니까 줄은 게 그냥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지표는 다 줄었고 나쁜 지표는 다 늘어난 거예요. 과계부채 늘고 GDP 줄고 주가지수 줄고 그리고 여기가 또 주가지수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한국의 주가지수로 그래서 많은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스피 이른바의 코스피 주가지수는요. 선행지수예요. 경기 선행지수. 그렇게 지금 봤으면 세계 경기 혹은 한국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내 변수들이 이 한국 주가지수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경제 주가 선행지수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건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서방과 저기 뭐야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연결돼 있고 아주 복합적이구나. 아주 복합적이어서 코스피를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가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단순히 여기서 여기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추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추세가 그러니까 잠깐 떨어졌다 올라갈 수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 그런데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주식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경제의 불황 시그널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경제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지 또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정치적 문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야당이 맞서야 될지 그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의 구성원들이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그런데 가계는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IMF보다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심각한 가계부채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가계부채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려가고 있는 그런 희한한 반대된 상황에 대해서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 가계 기업 구성원의 위기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도 수출길이 지금 수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교역 상황도 안 좋고 뭐 우리 R&D 투자로 있는 성적 동력 자체도 지금에 있는 상황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미래가 안 보인다. 기업의 또 위기 발생할 수 있고요.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적자 계속 발생하고 있고 세수도 안 거치고 국가 비전이 없습니다. 국가 비전이 있어야 좀 어렵다고 참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데 정부도 지금 희망이 없고 맨날 이념 논쟁이나 하고 있고 지금의 정부 여당은 국가 경제나 전반적인 가계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가 굴러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는데 그럼 정부에 또 위기가 발생합니다. 아니 경제 구성 3개가 다 위기면 국가가 위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경제 폭망 위기네요. 경제 폭망 위기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유일하게 다행인 것은 정부 부채가 많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아직 100%가 안 되니까 국채 늘려도 되겠네요. 사실상 그 재정을 늘려도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국채를 찍어내고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국채를 찍어내도 누가 가져가야지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한국은행에서 가져가서 하겠지만 국채를 조금 늘려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정부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건전 재정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얘기해서. 반대로 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기업에 내가 빌린 돈에 이자를 제대로 못 갚는 우리가 소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업은 나중에 도산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계 국가로 가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위험이라서 이 정부가 앞으로 확 바뀌지 않고서는 저는 굉장한 위기가 나중에 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무서운 예감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임세훈 소장님하고 한국 경제의 위기와 정치적인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허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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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